안녕하세요. 오늘은 50대 이후에 꼭 먹어야 할 눈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첫번째 당근입니다. 페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눈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다음은 올리브오일로 온후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여 막막 건강에 좋아요.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녹색 잎채소들인데요.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여 눈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하죠. 견과류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. 아몬드나 피칸, 호두 같은 것들은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눈을 보호합니다. 연어나 참치 같은 지방 함유 어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눈 건강에 좋아요. 그리고 오렌지나 레몬 같은 시트러스 과일들은 비타민 C가 많아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달걀은 루테인과 제아잔틴, 비타민 E가 풍부하여 눈 건강에 기여합니다. 여러분 이런 음식들을 균형 잡힌 식단에 넣어보세요. 50대 이후 눈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